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타일이 움푹진뿍하니까 자꾸 깨져서 공사를 해놓으셨어요 이따 저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큰 기근과 그로말미아마 흉년이 들어서 세상에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도 본능이 나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본능이 나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을 한다든지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이성이 없어져 버려요 물에 빠지면 가족이 구하러 와도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구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을 꽉 껴안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야 그때는 믿음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신앙으로 버틸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위기가 닥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숙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본 게임을 못 뛰어본 거예요 계속 지금 연습만 하고 있는 거야 연습 때 여행 연습만 하니까 잘 할 걸로 생각은 하지만 막상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실력이 어디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고 봤더니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려움을 만나봐야 알고 사람의 본심은 어떤 일을 닥쳐봐야 진짜 친구인지 가짜였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하의 흉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본능으로 행하기 시작해요 죽게 생겼는데 뭐 체면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애국으로 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쟁라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삭에게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자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천하의 흉령이 아브라함 때에 이어서 이건 어지간한 흉령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요동을 안 칠 텐데 해볼 수 없는 길이 생긴 거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든지 흉령이 병충해가 돌았다든지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네가 네게 지시할 땅에 가서 살거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애국만 찾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이삭 역시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이삭도 그냥 애국으로 갈 판이에요 왜냐?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더시로 가야 어디 가서 주저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식솔들과 함께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연이라고 똑같아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어려우면 살아가려고 짓밟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왜냐?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말씀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본능이나 일반적인 생각이 같다면 믿음 생활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결단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군 저렇군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이 왜 갈등이 생기죠? 세상을 쫓겨나다 살아본 부모의 눈에 이것은 아니니까 자꾸 제동을 걸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하자한 대로 해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이가 자기 애가 있었는데 부모가 좀 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지방에 있는 자동차학과를 들어갔어요 어느 날 애한테 차를 사줬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일이에요 차를 사줬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넉넉지도 않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소형차 티코나 이런 걸 사준 줄 알았어 그 당시 그랜저를 사줬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사달라고 해서 사줬대 스무살 먹은 애를 자동차학과에 들어갔다고 그랜저를 사주란다고 사줬다 싸울 일이 없죠 그 아들내미하고 다툴 일이 없어 그런데 안 된다 혹은 아직 이르다 그러면 다투기 시작하지 결론은 나는 그분이 잘했다 모였다 떠나서 예를 들면 그 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겠냐 그런 식으로 갔다면 만약에 오늘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그곳에 가서 살거라 여기서 순정을 해보려면 갈등이 없어요 여기서 순정을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집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면 그 길은 안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생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간단한 교훈이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 간단합니다 순정하면 복받고 불순정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당연한 일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순정이 안 되고 게시가 어둡고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도 그 길에 발걸음이 안 옮겨진 이유는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고집이 왜 생겼냐 깨어있지를 않고 기도가 빈약하고 자기는 뭐 기도한다고 그러지 깨어있다고 하지 그렇지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걸 굴복시킬 만한 내 혼적인 자아를 말씀으로 굴복시킬 만한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정해서 이삭이 그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 뒤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지요 자 얼마나 복을 받았냐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큰 거부가 됐다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거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지난 25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봤어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니 연이어서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대를 이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 집안이 더 큰 부자 집안이 된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때에도 전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로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백배의 결실을 합니까 단번에 그건 요새 세상에도 어려워요 옛날에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물론 가축을 키웠지만 가축도 물이 있어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야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첨단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목축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날씨와 환경이 좋아져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당신인데 백배를 얻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배의 결실을 했다 양 한 마리가 1년 만에 100마리 됐단 말이에요 안 놀래요 우리는 워낙 큰 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양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됐다 100마리의 양이 몇 마리 됐다는 거예요? 계산해 봐야 돼요? 만 마리가 됐잖아요 만 마리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삭에게는 기본적인 살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백배로 뻥뚝이가 됐으니 그 재산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갈등이 생겨요 복에도 갈등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너무 잘 되니까 시기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랄땅 자기 고향 땅이 아닌데 거기 살면서 맹주가 된 거예요 너무 큰 부자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시기하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냐? 우물 문제를 가지고 다퉈요 우물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처갓집에 갔을 때도 엘리에셀이 가축에게 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그냥 놔두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필수적인 게 물이다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키울 수 없고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필수적인 것인데 여기 우리가 무심코 읽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삭의 종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이삭의 어떻게 된지 종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런데 그 지역, 그랄땅에 사는 그 본토백의 사람들은 그럼 뭐하고 있었을까? 왜 시기했을까? 자기들은 안 돼요 자기들은 안 되니까 자기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이삭의 종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우물을 뺏든지 아니면 메꿔버리는 거야 자기 양들은 파리에서 말라가는데 이삭의 양들은 풍성하게 물을 먹고 늘어가기만 하니까 밤에 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방해하고 괜히 싫으니까 이렇게 이런 짓을 하니까 자꾸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연장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물을 파는데 누구는 물을 만나고 누구는 허탕이다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일을 해도 소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이 생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쉴 것 같아요 우리처럼 몇 시 근무 초과하면 딱 손 놓고 가는 줄 아세요? 군복무를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통통한 사람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전부 그냥 비누 많이 나오는 사람만 있는데 북한은 몇 장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만 있어 이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은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이고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요 아브라함 때 큰 복을 받았는데 이삭 때 끊어져 버리면 성가시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은 더 큰 복을 받았고 오늘 26장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요 좀 예리하신 분들은 발견했겠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길 뻔한 일이죠 이삭도 딱 그래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일을 해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을 때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 그리고 아비멜렉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꾸짖습니다 오늘 이삭도 아비멜렉을 꾸지요 우물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건 뭐냐 왕보다 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고백하기를 네가 받은 재산과 복이 우리보다 몇 갑절이나 많다 그러니까 무섭다 맛만 먹으면 아비멜렉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지내자 그리고 군대 장군을 데려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화친을 맺었다 그런데 비고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이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은 많이 흘렀죠 나이가 제법 많고 노세했겠죠 아니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어떤 이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비고를 대동하고 똑같이 온 걸로 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보는데 어쨌든 대자뷰처럼 반복되는 일이 두 번이나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후대도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네 애비를 봐서 너를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 옛날에 그런데 네 아버지가 지금 없잖아 너한테 내가 그 은혜를 베푸는 거야 마치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럴만하다고도 봅니다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으니까 그 아비에 쌓아놓은 기도와 믿음의 협적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 이건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믿음의 흔적으로 자손이 형통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심으면 자식들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심어야 자식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 놔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의인의 후대가 걸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영원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투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게 시작했는데 그 받은 복을 땅에 쏟아 버렸으면 즉 자기 이름이나 내고 어디 가서 폼이나 똥폼이나 잡고 다니고 아비멜레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랬다면 그 복은 아브라함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받고 거두는 게 아니라 이사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 품에서 이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한 약속을 내가 어기지 않고 잊지 않고 너에게 지킬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물론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시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를 이어서 이삭 때에도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삭이 애국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첫째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 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하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럭저럭 그냥 하늘에 보고 못 봤고 굶어 죽지 않는 정도 워낙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기꾼 만나고 잘못되고 판단 잘못하면 깡통차는 것이고 부자 무너지는 건 금방이니까 그 길을 가든지 자연스러운 길을 가든지 또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첫째는 자연식으로 그냥 그룩저럭 살아가든지 둘째는 혹독하게 들겨 맞고 연단 받고 시대를 당해가지고 두 손 들고 다시 죽게로 돌아오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면 두드러겨 맞고 오는 게 낫지 사실은 그런데 그 잃어버린 세월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삭은 미리 가보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의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배웠는지 몸에 체득된 순종의 능력으로 말씀에 딱 순종함으로 과감한 모험을 한 거죠 여기서 잘못되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보자 그랬더니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했다 다 좋잖아 하나님께도 좋고 이삭도 좋고 이삭에 속한 종들도 좋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또 이삭이 베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좋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하라고 한평생 살면서 꼬이고 힘들고 빈손으로 쓸데없는 고생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깨달으면 너무 늦어버려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이 복이 우리 때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바람이 있고 욕심이 있다면 우리 제자광성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웅과 육의 복들이 우리 후대에 가서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내 고집이 부대칠 때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내를 주셔서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아둔한 저희들에게 은내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길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들과 아집들과 불순종들이 떠나가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복을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후대에도 이 복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은내 위에 은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이 우리 후대 2대, 3대, 4대, 1000대를 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욕심으로 되겠습니까 원리로 받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른 여타 민족에게 괄시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물을 파지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도 다시 생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은 오기 마련입니다 이삭도 흉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된과 같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과 같이 이삭이 받았던 이 순종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천배의 결실을 누리게 하시되 이로 인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오 우리에게는 영통함이오 주변에게는 등다라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땅에 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음 대를 보고 하늘에 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물을 파나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여 오늘도 삶과 겸손히 죽게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민족이 은내를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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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과 지혜를 주소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소서 용리를 갖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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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